한사랑 산악회도 감탄할 입떡 벌어지는 울산바위 절경이 눈앞에 펼쳐진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델피노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단원 김홍도의 개조골 그림 속 울산바위의 절경 신선처럼 즐기고 왔습니다. 울산바위 오르면 울산바위 못 보잖아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야경 보려면 그 옆에 라커펠러 센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울산바위 보려면 그 앞에 있는 델피노 가면 됩니다. 리조트 광장에서도 객실 발코니에서도 객실방 어디에서도 울산바위를 향해 창이 있어서 언제든 울산바위 비경을 200%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한두 번은 꼭 왔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죠. 이 풍경이 이렇게 멋있는지. 사회생활 시작하고 올 때부터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왔는데 올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질리지 않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면 칭찬받겠죠? 저는 소노캄 A동 스위트 취사 객실에 숙박하였습니다. 방과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리조트형 객실이고 5인까지 숙박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거실과 거실 밖 발코니에서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델피노 CC 골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하튼 주방은 취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리 도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레인지는 없는데 리조트 내 마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은 2개입니다. 방 하나는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퀸사이즈 배드, 화장대가 있고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샴푸와 바디워시, 비누, 수건 준비되어 있고 컨디셔너와 바디로션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챙겨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은 싱글배드가 2개 그리고 화장대가 놓여 있고요. 이 방에도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각 방에 모두 침대가 있으니 두 부부가 가신다거나 부모님과 가셔도 내가 바닥에서 잘게 하면서 배려의 싸움 하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델피노는 소노빌리지, 소노문 3곳의 리조트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보대시설은 소노문과 소노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노문에는 식당과 작은 마트, 아침이면 갓나무빵을 구매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소노문에는 실내 수영장, 사우나, 키즈파크, 노래방, 오락실, 각종 식당, 그리고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맘먹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속초 구성이 오면 주변에 갈 곳, 또 먹을 곳이 많다 보니 부대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위주의 부대시설이다 보니 아이 있는 가족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델피노 산책로는 아침 산책으로 꼭 다녀오는데요. 봄, 여름에 숲 울창하고 시원합니다. 끝까지 가면 계곡까지 있어서 앉아서 물멍하며 땀 식히기에도 좋았습니다. 왕복 4, 50분이면 아주 충분한 난이도 하수준의 쉬운 코스라서 가볍게 다녀오기 정말 좋으니 델피노 숙박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강원도 고성은 가볼 만한 곳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수욕장 등의 바다를 또 많이 아실 테니깐 바다 제외하고 델피노에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로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양양 주전골. 양양 가시면 주로 바다 많이 가시는데 산과 계곡 느끼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주전골은 남설악에서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또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곳인데 봄, 여름에도 숲이 울창해서 정말 시원하고 기암 절벽과 계곡이 만들어내는 절경이 말도 못하게 멋져요. 오색 약수에서 용수폭포로 가는 코스로 추천해드립니다. 코스도 쉽고 길도 잘 되어있고 왕복 6.4km로 2시간 30분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다음은 속초 영랑호수공원입니다. 영랑구를 가운데 두고 둘레길이 있는데요. 앞에는 호수가 또 저 멀리는 설악산과 울산바위가 보이니깐 스위스 몽툴의 호수마을이 생각났어요. 걸을 때마다 풍경이 달라져서 경치 즐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걸으셔도 좋고 호수를 끼고 자동차 도로가 있어서 가볍게 드라이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걸어서는 한 바퀴에 약 7km니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인데요. 중간에 가로지르는 길이 없으니까 잘 생각하고 걸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양양 낙산사입니다. 절은 대부분 산속에 있는데 낙산사는 또 바다 옆에 위치해 있어서 색다른 절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격 사이 자라는 소나무가 너무 신기하고 멋졌어요.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